강석우가 5월부터 전기차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추진하게 됐습니다. 단속 대상은 일반 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했거나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또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등입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규정에 따라 공공건물을 비롯해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건물에서는 각각의 설치 유예기간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을 설치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석우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석우청 녹색환경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